벚꽃보다 화사합니다 음중 바라기 찬이 벚꽃보다 현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야 만족스럽네요 좀 아싸 이 사람 지금 정한 빼고 뭐하는 거예요? 글로벌 투표 정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제투표를 합산한 초중결과 포지션 네 이번주일이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1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곡선이랑 고생많은 수연입니다 네 아이들 이번주일이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주에도 피디아 쇼쇼쇼 안녕 mic 연두 si well 다음주 System